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모습이 오늘 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출 모습 최초의 분출 모습 Images of the first eruption 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모습이 오늘 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출 모습 놀라운 새로운 모습이 오늘 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분출 모습 세계 최대 화학산의 최초의 분출 한 세대만에 세계 최대 화학산의 최초의 분출 한 세대만에 세계 최대 화학산의 최초의 분출 한 세대만에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와이 마오나 로아가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00피트에 달하는 용암을 하늘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오나 로아가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00피트에 달하는 용암을 하늘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오나 로아가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200피트에 달하는 용암을 하늘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오나 로아가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주민들을 비상에 걸리게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하여 주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